1986년 1월 31일 현지시각 오전 8시 10분 레바논 베이루트의 대한민국 대사관 앞 도재승 서기관은 부하직원이 운전하던 푸조 305 관용차로 함께 출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대사관이 위치한 건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점 좌회전 진입을 위해 속도를 낮추던 차량 앞으로 끼어든 낯선 벤츠 한대 바로 거기서 검은 복면을 쓰고 총기를 휴대한 괴한 4명이 튀어나왔죠. 그들은 차량 압박에 총격을 가해 타이어를 펑크낸 뒤 도서기관을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제대로 저항해볼 틈도 없이 납치범들의 차량의 트렁크에 밀려 넣어졌습니다. 레바논 주재 한국대사는 우리 정부의 납치 사실을 알리고 당일 저녁에는 당시 레바논의 수상이자 외무장관을 겸임했던 라시드 카라미를 예방해서 레바논 정부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레바논은 11년째 내전을 해오던 중이었고 여러 무장 테러 조직이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활동하던 어지러운 전국이 계속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의 일부 지역은 시아파 계열인 아말민병대가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고 또 내전 때문에 베이루트에 진입한 시리아군이 사실상 통치하는 지역도 적지가 않았죠. 베이루트는 그야말로 무법지대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1984년 이후 납치된 외국인만 약 30여 명에 달했는데 석방된 사람은 미국인 신부와 소련 외교관 등 불과 4명이었고 외교관 피살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건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관이 납치당한 것은 말 그대로 사상 초유의 사태였고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나 테러 조직을 상대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의 대응력이나 인적 네트워크가 보잘것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접근해야 할 채널이 없어서 사실상 아무 능력도 없는 레바논 정부 당국에만 매달렸죠. 이 부분이 이 사태를 장기화시키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영화 비공식 작전 예고편에 따르면 하정우 배우는 이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이루트 현지로 급화된 한국 외교관 역할을 맡는다고 하고요. 주지훈 배우는 그 외교관을 현지에서 조력하는 택시 운전사라고 하던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 다 상상 속의 국뽕입니다. 레바논 내전과 이로 인한 혼란 때문에 철수 명령이 이미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현지에 거주하던 한국인 자체가 장기간 무역업체를 운영해오던 단 한 가구였고 한국 외교관은 석방협상이나 몸값 전달, 인질의 신병인도에 있어서 실제로 개입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정을 한 것은 일종의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였을 텐데요.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목숨을 건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시 실제 상황으로 돌아가보면 당시 도서기관을 납치했던 인물들은 납치 이틀 후에 자신들이 리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투쟁혁명세포라는 테러 조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신판 타임지를 들고 있는 도서기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레바논 현지에서도 이 조직의 구성원이나 활동 목적 같은 세부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고 과연 정말 그런 단체가 실존하는지 그들이 납치한 것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까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요구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몸값을 요구하거나 이미 도서기관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정작 납치된 그가 처한 상황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아무 일도 아무 말도 없이 무려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당시를 판단한다면 이 부분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시안게임 전후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체로 사라졌고 또한 당시 정권이 시도했던 방법이라는 게 오직 꾸준히 일관되게 레바논 정부 당국만 접촉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한없이 순수했던 국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린 면도 있었죠. 하지만 레바논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죠. 내전 중에 옆나라 군대가 와서 수도를 사실상 점령하고 수십 수백 개나 되는 무장 조직들이 제멋대로 활동하면서 백주대낮에 납치를 하고 테러를 하는데도 그걸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정부에서 뭘 제대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한국 외무부는 계속 그쪽만 컨택을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걔네도 체면은 있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 아무것도 몰라. 여기 지금 난장판이라서 뭐 그런 납치 요즘 아무나 다 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그냥 서로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칭 투쟁혁명세포라는 납치범 조직에서 전혀 액션이 없었던 것입니다. 뭘 요구를 해야 들어줄지 말지를 정할 텐데 아무 요구도 없었던 거죠. 나중에 가서야 희미하게 밝혀진 바지만 얘들도 사실 완전 초짜라서 아무 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상대가 외교관이니까 일단 납치를 하고 나면 뭔가 막 교섭인이 등장하고 제안을 막 해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인 한국 정부도 똑같이 초짜라서 그러니까 얘들도 막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소문에 따르자면 얘들이 자기들이 납치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대요. 그냥 뭐 외교관 차량이니까 서양인이 타고 있으려니 아니면 동양인이라도 대사가 타고 있겠거니 했던 거죠. 근데 웬 동양인에다가 대사도 아니라고 하니까 뭐 큰돈 벌긴 글렀다 했던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바논 정부, 한국 정부, 납치범 조직 모두 다 서로 어쩔 줄을 몰라서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흘려보낸 건데요. 이 와중에 상황이 예상치 못한 급류를 타게 됩니다. 바로 레바논의 라시드 카라미 수상이 여름 별장에서 헬기로 돌아오던 중에 폭탄이 터져서 피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연달아 사건이 터졌죠. 4.13 호원 조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서울의 봄, 6월 민주항쟁과 6.29 선언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이제 이 납치 사건은 레바논 전국이 어떻게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한국의 차기정권을 잡을지 결정될 12월의 대통령 선거 전까지 도서기관을 귀환시키지 못한다면 어쩌면 아예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외무부에서도 벌써 납치된 지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도서기관이 이미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점차 커져갔고요. 1년 6개월 동안 손도 대지 못한 난제를 남아있는 5개월 동안 완벽하게 풀어야 한다는 게 얼핏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오히려 중동에서 사업을 하며 현지 인맥을 부축해온 민간인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실명을 알기도 어렵고 밝히기는 더욱 어려운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A는 모재벌기업에서 중동지역 업무를 담당했다가 은퇴한 기업인이자 한국외무부와 안기부 그리고 각국의 정보조직과 민간의 다양한 인맥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바로 이분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한 분입니다. B는 A의 후배이며 당시 한국외무부의 요직에 근무하던 외교관이었는데 이 사건 해결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관련자들과의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C는 A의 오랜 친구이자 미국 정보기관의 요원이었던 미국인인데 중동지역에서 얼마 전까지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임무에 종사해왔고 이 사건의 실제적인 해결에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게 됩니다. D는 C와 친분이 있던 유럽의 미술수집상인데요. 유럽 각국의 고위층과 정부인사들과도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었고 내전 이전까지는 베이루트를 중심으로 사업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확실한 현지 인맥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전에 벌어진 두 명의 독일인 엔지니어 납치사건에서도 D가 서독 정보기관을 도와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고 그들이 석방되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먼저 A는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기력했던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기관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있다는 것만은 확신했습니다. 그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국 외무부의 B에게 상황을 확인해보는 한편 미국 정보기관 출신의 C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는 A의 요청에 따라서 B와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테러 조직의 납치범들과 그동안 접촉해왔던 외무부의 라인이 그리 신뢰감을 가질 수 없는 그야말로 돈을 벌려는 목적의 현지 브로커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보다 정확한 정보계통을 이용해서 도서기관의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송환대책을 강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C는 D를 통해서 납치범들과 접촉을 시작하는 한편 사건 해결을 위한 작전 실행에 있어서 한국 정부와 몇 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인질석방의 대가 그러니까 납치범한테 줄 돈이었는데요. 납치범들과 접촉을 통해서 D는 도서기관의 무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인질과 교환할 돈을 단계별로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공식적으로는 테러리스트들과의 협상과 몸값 제공에 반대했던 한국 정부도 비공식적으로는 이러한 사항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 액수는 총액 기준 약 300만 달러였는데 사실 그 이전에 한국 정부가 외교라인을 통해 접촉했을 때는 석방의 대가로 제한받은 금액이 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C와 D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했고 얼마 전 서독 엔지니어 석방시에 서독 정보기관이 실제 지급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거기에 맞추면 된다. 그러니까 더도 덜도 아니고 딱 300만 달러면 됐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이 300만 달러를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냐면 도서기관이 억류된 장소에서 베이루트 공항까지 이동하는 경로에서 몇 차례 나눠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럴 때마다 보다 안전한 지점으로 이동시켜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즉 1차적으로 납치범에게서 현지를 장악하고 있는 제3의 무장단체에게 도서기관의 신병이 인계될 때 D측에서 납치범에게 1차로 몸값 일부를 지급하고 2차적으로는 해당 무장단체의 보호하러 넘어간 도서기관이 한국정부와 통화를 한 뒤에 한국정부측에서 D측에게 몸값 전액을 지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값 전액을 받은 D가 도서기관의 베이루트 탈출을 위한 대금을 그 무장단체, 현지정부, 시리아 정보기관과 군 등의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절차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 싶지만 돈이 떨어질 만한 곳이라면 모두가 끼어들어서 한 푼이라도 챙기려고 했던 중동쪽의 실제 상황에 가장 알맞는 과정이기도 했고 도서기관의 안전을 담보하고 싶은 한국정부와 어떻게든 그를 도와 꺼내오고 싶었던 C와 D의 입장을 절충해서 일시적으로 D측의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절차였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계획이 실행되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첫 단추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D측에서 납치범에게 지불할 몸값을 들고 간 운반인들이 베이루트 공항에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공항을 장악하고 있던 시리아군의 한 대령이 그 사실을 눈치챘고 자신에게 몸값 일부를 주지 않으면 인질 구출 작전을 방해하겠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운반인들은 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뜯기고 공항을 겨우 빠져나갔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시리아 군인들에 의해서 그 소문이 또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외교관에 몸값을 들고 온 운반인이 있다 누구든 그 운반인을 처리하고 그 돈을 빼앗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한국 외교관을 데려가서 그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아마 영화 비공식 작전에서도 마치 한국인 외교관이 이 숨막히는 상황 속으로 혈혈단신 뛰어든 것처럼 각색해서 상당 부분 다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이루트의 모든 무장단체들 그리고 현지 갱들, 민병대, 시리아 군인들 누구 할 것 없이 이때 모두가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실제로 이 운반인들은 D측과 약속한 현지 무장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 습격을 받아서 사상자를 내고서야 겨우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리아 대령에게 뜯긴 돈을 현지에서 또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뿐 아니라 납치범들 또한 도서기관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여러 갱단의 표적이 되었다는데 명시적으로 납치범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도서기관의 신병을 인수하면 누구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양쪽 모두가 이렇게 쫓기면서 겨우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납치범에게 1차 대금 1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도서기관의 신병을 인수해서 암알민병대로 추정되는 현지 무장단체의 보호화로 들어갑니다 이 시점이 1987년 10월 26일 자정이었고요 현지방송 lbctv에서도 이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믿을 수 없는 반전이 또 한 차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로는 이 과정과 그의 신병인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한국 정부가 석방 사실은 진위 확인이 필요하며 도서기관이 진짜로 풀려났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d에게는 이미 납치범에게 지급한 115만 달러는 내겠지만 나머지 돈은 못 내겠다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머지 돈을 못 내겠으니 도서기관의 목숨은 알아서 해라 이런 통보였고 자국 외교관의 신병이 현지 민병대에 인계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위를 알 수가 없다고 언푸를 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총괄하며 조율해온 c는 굉장히 난감해졌고 현지 교섭을 마쳐가던 d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도서기관을 살릴 거라면 나머지 돈은 d가 알아서 부담하고 만약 d가 그 돈 못 내겠다면 한국 정부는 외교관이 죽든 말든 신경쓰지 않겠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냐면 다음 날인 28일에는 아말민병대 조직을 사실상 이끌고 있던 레바논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도서기관이 틀림없이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고 다시 인터뷰를 할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살아있고 돌아갈 거니까 한국 정부는 약속한 돈 내놔라 이거였죠 d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 명의 가장이 죽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내 돈이 공중분해될 가능성은 높았지만 그래도 일단 사람을 살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가 그런 낭만적이고 인도적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는 아말민병대를 포함한 무장단체 시리아 정보당국과 군 등 현지에서의 인맥에 대해서 그 탈출을 성사시키면 분명히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배신했다고 해서 중간에 다 뒤엎고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도서기관께서는 돌아가시고 한국 정부야 발뺌하면 끝이지만 이 사람은 레바논에서 몇십 년 동안 다져놓은 인맥이랑 신뢰관계가 죄다 박살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한국 외교관 한 명의 목숨보다는 사실 자신의 어떤 현지 네트워크를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출혈을 감수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고 해도 중간에 양쪽 뒤통수를 치며 발을 뺀 한국 정부보다는 인도적이겠지만요 그렇게 D측에서 일방적으로 현지에서의 후반 공작을 위한 금액을 모두 부담했고 도제승서기관은 드디어 베이루트를 벗어나서 제네바와 앵커리지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소련이 있던 시절이라서 지구를 거꾸로 4분의 3이나 돌아서 한국으로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가 무사히 돌아오자 대선을 앞두고 있던 야당 민정당과 청와대는 다시 이 사건을 엄청나게 써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교섭에 지장을 줄까봐 석방 사실을 한 발 늦춰서 발표했다느니 신변보장을 위해 레바논 정부 측이 석방됐다는 발표를 조작해서 발표한 것이라느니 이런 거짓말을 막 신문에 실어댔는데요 거짓말을 해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렇게 상반된 얘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모두 오로지 한 달 뒤에 있을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타이밍이 좋은 재료였죠 이 사건의 진짜 영웅들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한 정부로부터 버려진 채로 거의 22개월을 창문도 없는 독방에서 혼자서 참고 견뎌낸 도서기관 그리고 그런 글을 기다리며 레바논 TV에까지 출연해서 눈물로 호소했던 그의 가족들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A, B, C, D 이들은 모두 아주 손쉽게 잊혀졌고 대신 자칭 보통 사람의 시대가 열렸죠 재임 중에 최소 4,500억 최대 8,000억의 비자금을 축적한 당시 대통령 보통 사람은 이 사건과 미수금 약 150만 달러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이분은 추징금 약 2,630억 원을 2013년에 완납했다고 해서 전두환 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중간값으로 대략 6,000억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약 1조 5,000억을 비자금으로 축적하고 한 20여 년 잘 굴렸다가 2,630억 뱉어놓고 칭찬까지 받으면 이거 사실 엄청 남는 장사죠 더군다나 사돈들까지 다 순위권 재벌을 만들어주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다 끝났는가 싶었지만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습니다 사건 발생 약 6년이 지나서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레바논 정보당국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도서기관을 납치했던 그 자칭 투쟁혁명세포는 실제로는 중학교 교사 등이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막 결성했던 4인조 사조직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베이루트 등 레바논 일대를 장악했던 시리아군과 정보당국은 이것들이 범인임을 알면서도 그냥 수수방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돈이 납치범들에게 전달된 이후 도서기관이 생환한 이후에야 이들을 검거해서 처벌했다는데 그 처벌 수위가 1년 정도의 징역형에 그친 것을 보면 사실상 시리아 정부나 당국자들도 거의 한통속이 되어 돈 뜯어내기에 주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주범인 중학교 교사는 다마스커스에서 1년 복역한 이후에 베이루트 시내 중학교에 복직해서 교직에 계속 종사했다고 하니까 참 어질어질하죠 이렇게 여러모로 뒤끝이 씁쓸한 오늘의 사건 파일 1986년 레바논 한국외교관 납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